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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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우리 이동관씨 정답 96.7MHz 정답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저희가 아는 선에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는 선에서니까 그게 문제일지 몰랐죠 이준기씨 몰랐어요 전혀 이게 저희의 반전이에요 얼마전 주만방송에서 정범규씨가 사랑한 후에 남은 자신의 통장 잔고를 공개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용하세요 그럼 지금 정범규씨의 통장에 남은 잔고 액수는 정답 5,000원 아니 그거 틀렸어요 보석 보석 가까웠어요 다운이에요 5,000원 다운 태인 3,500원 아 다운 보석 2,900원 아 다운 이거 완전 그중인데 이거 네 2,500원 보석 보석 2,700원 정답 자 다음 불러드리는 예문 가운데 프렌즈 FM의 프로그램명이 잘못된 것은 1번 이준기의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2번 프렌즈 FM 이동권입니다 그리고 3번 다이나믹 듀오의 프리웨이 4번 정범균의 네 4번 4번 뭐요 정범균의 뭐죠 네 4번 네 4번 뭐요 4번이요 정범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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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통장장구 정답 정답 네 우와 정답 정답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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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마지막 문제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 문제 네 자 홍보지원대 병장 이동우 상병 이민호 등은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효씨는 너무 까마득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일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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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동권씨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네 상품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PG의 무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초인종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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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네 그대가 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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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너무 생겨도 좋아 돈 없어도 좋아 나만 사랑해줄 한 남자 언제라도 좋아 그대라면 좋아 내 사랑 about 오빠가 먼저 날 줄 알아 했어 싫다는 내 방이 나다고 했어 나 때문에 미치겠다는 그 말 순진하게 난 더 믿었어 그런데 뭐 넌 뭐 다 끝이나 떨리 정말 이룰 순 없잖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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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빴어 국방홍보원에 나온 최고의 환상 콤비 힙합 브라더스 최이자 앤 미스라진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으세요 자 잊자 오늘밤만은 만들던 우리만의 추억이란 작품 우리 추억사람들 우린 추억사람들 어서 baby 어서 여기 와요 세이치운생챙 지금을 들어버리겠다며 당돌아에게 거꾸로 물면 아무 석돈 우린데 세상의 지름을 홀로 짊어지는 중력에 금복해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것은 엄청해 우리 스스로에게도 비즈니스맥 이건 내 아래 소리에 내가 드리스 리스펙 저 수의 맘이 씻기는 대로 내일 일은 내일 고비네 This is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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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This is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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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This is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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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TV는 뱃뱃뱃뱃 I'm poussa with the CD on top 내가 비롤iel 때 내가 희길을게 전화해 baby tonight Yeah 여기다 여기다 저기 такие Get up get up get up 이준기의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특집 공개방송 이렇게 해서 육군사관학교 화랑고장 특설무대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자 최자 미스라진의 앵컬 무대로 오늘 이준기의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공개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신나게 즐기다 돌아가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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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